옛날 옛날 먼 옛날 이 땅에 지식, 마법, 국가를 선물한 용이 있었습니다. 그 무한에 가까운 은총에 사람들은 용을 신으로 모시고 존경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은 악의 기운에 물들어버렸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뿌리던 신은 파괴의 화신이 되어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별의 마법사의 내 제자가 나타나 용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용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용은 불멸이었으니까요. 내 제자는 결국 용을 얼음으로 가득한 땅에 봉인하기로 합니다. 불완전한 봉인은 언제 깨어질지 몰랐기에 내 제자 중 한 명은 용의 봉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의 봉인을 지키는 자, 혹한의 땅을 지배하는 자, 눈의 여왕, 백설의 이야기입니다. 용의 봉인을 지킨다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설의 희생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음으로 가득한 땅은 백설의 땅이 되어 가장 성스럽고 영광된 곳이 되었습니다. 백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영원히 봉인을 지켜야 하는 운명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백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인된 용액에서 나오는 기운은 얼음으로 가득한 땅을 더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설을 찾아갔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표하던 그 입에선 욕설이 흘러나왔고 경의를 표하던 손에는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마녀, 네가 이곳에 오고 난 후 이 땅엔 죽음만이 가득하구나. 이 저주받은 마녀, 우리의 땅을 돌려다오. 무기를 들고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백설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이 오해를 풀 수 있다면 백설은 목숨마저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죽을 수 없는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봉인이 깨어져 버릴 테니까요. 결국 백설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조각을 닮은 눈물을 흘리며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백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봉인 같은 걸 지키는 게 아니었어. 그 샘물을 마시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설은 외로웠습니다. 찬사받아 마땅했던 봉인을 지키는 눈의 여왕은 저주의 상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욕설과 저주를 내뱉고 백설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백설은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욕설과 저주를 내뱉고 백설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백설은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욕설과 저주를 내뱉고 백설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백설은 외로웠습니다. 하... 백설의 시간은 남들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질 때까지의 시간은 백설에겐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앤더스의 시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축의 시간을 살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녀에게 찾아와 저주와 욕설을 내뱉던 사람들은 백설에겐 수백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설은 수백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봉인을 지키기 위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욕설과 저주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그들에게 사과하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백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랬습니다. 이대로 바스러져 사라지기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바스러져 사라지기를 끝나지 않는 저주를 죽지 못해 견뎌내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애써 참아가며 영원을 견뎌내며 계속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의 봉인을 지키는 자 혹한의 땅을 지배하는 자 영원의 저주에 갇혀 따스함을 잃어버린 자 백설의 이야기입니다. 저... 백설님! 어... 저기... 백설님! 백... 백설님! 나리야? 무슨 일이시죠? 그... 괜찮으세요? 예, 전 괜찮습니다만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저... 그... 그게 또... 그런가요? 또 정신을 놓고 있었나 보네요 요즘 들어 주기가 짧아지신 게... 예,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정신은 풍화되고 육심만 남은 껍데기가 되는 일이 그 전에 어떻게든 이 힘을 넘기지 않으면 하...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하려 했었나요? 그게... 이방인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방인? 이곳의 말인가요? 예, 몬스터헌터분들은 아니라고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 내 힘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하... 그래 내 힘을 이어받을 사람이 생겨나면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난 시간의 죽을 한참 벗어났으니 바로 바스라지겠지? 그러면 죽는 거야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 벗어날 수 있어 백설님? 당신 누구죠? 예? 이곳은 저 앤더스 백설의 땅입니다 제 허가 없인 그 누구도 이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저... 저예요 나리아예요 백설님의 시종 나리아예요 시종도 못 알아볼 정도로 퇴폐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운 땅에서 차갑게 식어버리세요 어떻게 사나 한번 보러 왔더니만 아주 가관이네 헤더클레스님 백... 백설님이 안다 또 마시간 모양이군 당신도 침입자입니까? 여왕 아가씨 정신 좀 차리지 당신과 말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라지세요 이거 좀 위험한데 여왕 아가씨 언제 돌아올 거야?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 정신 차리라고 이 망할 여자 나리아? 헤더클레스님? 백설님 절 알아보시겠나요? 그 상처 설마 이... 이... 이건데 그... 대기 두드려 패서 저런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제가 또 하루 이틀도 아니라서 그렇다 치겠는데 말이야 요즘 주기가 짧아진 것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무쩍 저 다녀올게요 나리아 그 사람들을 찾아올게요 한번 만나보세요 하지만 갔다 올게요 헤더클레스님 백설님을 부탁해요 언제나 폐만 끼치는군요 두 분한테는 알면 어떻게 좀 해 이거 올 때마다 목숨이 간당간당해서 살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그때 한 약속 잊지 않았죠?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있나 올 때마다 이러니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전 괴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땐 꼭 그래 우리 몬스터 헌터가 토벌한다 그리고 부활할 크라운 코어도 토벌한다 그러니 안심하고 죽어도 돼 위로치고는 살벌한 위로라군요 잊을 수가 있나요 또 멈추고는 우린 사무실 피부로 로봇이 나 로봇이 이거 보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